아 실수 내꺼에 부린다는 게 그만 날 안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 왜 없어? 나이차가 몇인데? 걔 대학만 가봐 잘생기고 어린애들 차고 넘쳐 900년 그까짓 거 뭐 얼굴인데 내가 뭐 뭐가 어디가 이게 그 여자 전화보는 거 봐 오 있을 내놔 말로 할 때 삼촌 이 입술자국에 뽀뽀해봤어 안해봤어 솔직히 넌 나 좀 따라와야겠다 거기가 좋은 데는 아닐 거야 나이 줄이냐 939년이면서 야 사실 내가 빠른 년생이라 원래 한 살 적어 아 나도 실수 너한테 뿌린다니 니가 나 클래식부터 케이팝까지 편견 없이 듣는 설정이야 요새 애들 다 파일로 들어 울었어? 기타 누락자 앞에서? 살짝 옆이었어 비슷함 했어 안심하다 넌 이제 끝났어 여자는 틱틱대고 눈 안 마주치고 무관심한 그런 남자 좋아해 어디서 눈물이 아휴 부셔버릴 거야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이 소년들은 뭘 하는 소년들인고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? 흔드는 건데?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하는 게 로고만 요즘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야 별명 좀 거칠게 나가볼까? 뭐해? 내 목소리 몰라? 배제마나 목소리가 아닌데 무슨 햄릿도 아니고 제익스피어 그 친구 참 죽느냐 사느냐만 얘기했더니 그런 걸작을 써내더라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요? 사랑한다고요? 나도 사랑 아저씨 닥쳐! 사랑 낙래 내 이동! 사과해요 남자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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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! 반지 빡! 백! 빡! 카드 여보세요 어머 여보세요 여보세요 난 세 번째 여보세요 너 다 듣고 있었어? 깨비 반스는 더러워요 댐스라고 더러워요 경고했다 사실 제 반스에 뭔 짓을 했길래 아니야 뭘 맛 먹었어요 제가 뭘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아! 아니야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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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소야 지소! 아니야! 디빤스에 뭔 짓을 하면 노래로 남지. 되게... 남자다웠나? 하지 말라고! 오늘은 이름 있어요? 김. 우. 빈. 서비스직이라더니 웨이터인가 봐. 괜히 소리 지르고 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무서운 말에. 다 pressure they make with us later. 소모di 언니! protectionsiaspfor.. 나랑 아냐 담아줘. 体처 лай으마 사고 싶었어요. ㅇ Monday ㅈㄴ... 저도요! 웃기는 놈 돼 진짜. 엑소... 엑소는 수리인가? 아닙니다.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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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.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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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. 비서는 참으로 극한 직업이지. 항상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. 일단 플레이스토부터 가봅니다. 지금? 네? 왜 이러나? 플레이스토어가 좀 해요. 어. 고맙습니다.